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 많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스크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아타바이오요 아타바이오 그 매스크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34000원에 50%예요 3 어우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34000 어우 그래도 수입 중이시네요 조금 수입 중이세요 아 네 뭐 접근하게 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이 회사가 코로나 뭐 알약이 나온다 그런 친구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사례된 친구가 있어요 아 그 친구 말 듣고 샀어요 네 어쨌든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이슈로 아마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아타바이오 같은 경우 신약개발 전문기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혁신신약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내겠다 특히 요즘에 최근에 이제 그 난치성 항암제 관련해서도 아마 이제 3월 달에도 이 종목은 좀 이슈를 받긴 할 것 같은데 여러가지 면에서 지금 위기보다는 기회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 매출은 크게 만들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꿈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이 종목 자체는요 뭐가 될 것이다 될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좀 꿈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관점의 종목인데 아타바이오가 최근에 조금씩 매도보다는 매수 포지션들이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막 매도 포지션이 되게 셌거든요 그러니까 6만원부터 4만원 내려올 때까지는 하염없이 매도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매도 좀 만들다가 최근에 이제 매수 포지션이 나오면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3월 달까지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충분히 바닥 따지가 끝난 것 같거든요 바닥 따지가 끝났는데 4만 5천원에 많은 분들이 좀 종목이 잘 갈 거라고 생각하고 들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들고 있는 분들이 지겨울 거 아니에요 아 이 종목 내가 잘못 들어간 거 아닌가 좀 그러다 보니까 4만 5천원이 되면 아마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내려오고가 좀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일단은 지금 비중이 많으시니까 4만 5천원에서는 비중으로 한 반 정도만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월 달에 2월에서 3월에 항암 이슈가 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암악회가 있으니까 2, 3월까지 좀 끌고 가보셨다가 2, 3월 달에 좀 시세가 분출이 되게 되면 그때는 얼만큼 갈지는 아마 시장에 맡겨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3만 4천원에 들어가셨으니까 그래도 50%면 한 1만 5천원, 한 4만 9천원에서 5만원, 5만 2천원까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4만 5천원에서 일단 물량은 50% 정도 정리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절라인은 3만 1천원을 제시드리겠는데요 지금은 수급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잘 버텨내시고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결되셨나요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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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은 상세한 말 잘 해주시네요 네,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, 손절라주십시오 네,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강상해요 방송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통을 찾고 드리는 부분 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인가 아니면 좀 쉽게 설명해야 될 거라는데 구간구간마다 한번 빨리빨리 좀 체크 드릴게요 조금 말이 빠르더라도 잘 체크해 보시면 오히려 대응하는데 원래 하나의 전략도 중요하지만요 열어두고서 다양한 전략을 포지션을 해서 이 한 종목을 갖고도 수익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결국은요 전략 싸움이에요 주식도 주식을요 쉽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여기서 맴도, 여기서 맴도 그게 어떻게 누가 합니까 대신에 전략을 잘 짜가지고 대응을 해야지만 전투에서도 성공하고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이 다 맞아야지만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